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확증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우리의 열정을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비가 거세게 온 뒤 바람도 너무나도 많이 부는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이에 확실한 언약을 굽세게 붙잡고 현장 가운데서 당당히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전도의 현장에 가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번 주에 예배는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데 참고하는 말씀 좋은 말씀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는 증거로 확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현장 가운데서 당당히 선포하며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송두님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요즘 저에게는 아주 충격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때려서 이렇게 생긴 충격이 아니고요. 요즘에 다만 그 다민족 랩런트들을 만나지게 되면서 이제 안되는 영어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필리핀 학생입니다. 필리핀 혼혈이고 17살인데 중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이 친구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20 마이너스 19 20에서 19를 빼라고 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보면서 이제 손가락이 부족해다라고 해가지고 잘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너 발가락까지 있지 않냐라고 한 번 더 풀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칠판에다가 20개의 선을 딱딱딱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개를 이렇게 쫙쫙쫙 제하면서 한 개가 남았다 이렇게 푸는 친구거든요. 여기서 한 번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이런 친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영적인 것은 잘 알아듣더라고요. 감사한 것이 요즘에 또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성경 한 구자 한 구자씩 그 친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창세기 1장 17절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이제 선악과 언약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들 그리고 앱에서 보면 이제 2장을 보면 이제 본질상 우리의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쭉쭉쭉 보여주고 불신자 상태의 우리 인간의 모습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개의를 멸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이의를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제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시몬 피터가 answer You are the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You are the Christ 라는 이 구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스마트폰에 딱 보니까 You are the Messiah 이렇게 적혀있는 겁니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성경을 잘못 찾았나 해서 봤더니 마태복음 16절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요즘에 자주 보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NIV 성경이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 번역을 이렇게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킹 제이브스 버전은 조금 고어로 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 일반 사람들은 NIV를 많이 봅니다. 현대인이 읽기 편하기 위해서 고치고 고치고 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겐 진짜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한다고는 하지만 성경에서까지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숨겨진 언약의 흐름이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까지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7장 14자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인마느이라 하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아십니까? 7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스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셔서 하라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이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스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셔서 하라 단어 하나가 바뀌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희생이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때 예전에 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피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에 나뭇잎을 가리고 있던 우리에게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있기 위해서 그 잠시나마 가리고 있던 그 나뭇잎을 치워주시고 아무 잘못 없는 짐승을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흘렸던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한다 아브라함이 제사드릴 때 그 조그마한 새끼 하나 쪼개지 않으러 말미암아 왔던 그 대가들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대가들 그것을 또한 이스라엘이 잊어버려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것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른 필리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가 뭐 부신자 상태하면 또 영적 문제를 하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형이 귀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저희가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영어로 설명하니까 잘 들어요 근데 이제 또 확인하잖아요 그 복음을 들으려고 계속 왔으니까 이제 너에게 어떤 힘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인내물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그냥 영 믿음 없이 이렇게 그냥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을 또 어디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4경전 19장 말씀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이제 스케와의 일곱 아들도 제사장의 아들도 똑같이 일을 행했는데 악기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에게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지라 라는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한 번 또 움찔하고 뭐 이렇게 한 번 들어서 한 번 바로 되면 좋겠지만 뭐 저도 늘 생각해 볼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예수가 크리스도인 것을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했던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나도 이 언약의 전달자로서 이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 언젠가 깨닫는 그날이 오겠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그러면 너는 이 크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얼마나 충만해져 있느냐라고 이렇게 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세에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레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부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피의 언약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가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회복해야 할 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나랑 상관이 없나요? 지금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냥 하늘에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불안하고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아직도 제 가운데 있는 허우적거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세상이 태어나 그저 평생 어부로 살다가 먹고 사는 문제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베드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도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것 급급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입니다 지난주에 덕은 지구에서 캠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캠프한다고 이제 전도한다고 이제 솜사탕 나눠주려고 이제 뭐 기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약이 넘쳐난 시대에 이제 막 학생들에게 솜사탕 나눠주면 되냐고 이제 경찰차도 뜨고 학부모들이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이랬다고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고 계시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저를 그 자리에 앉히고 이제 캠프 시간이 짧다 보니까 권사님이 가셔야 되고 이제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노님 남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장노님이시고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혼자서 막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봤고 자기가 아는 성경에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과 신학의 하나님이 다르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시기고 그러면서 이제 막 주위를 둘러보라고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진짜로 도원지구에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비싸서 그런지 교회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막 논리적으로 성경구절을 대가시면서 성경에 막 그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막 30분 넘게 막 이야기를 혼자서 막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짧게 5분 정도 이제 믿음이 왜 필요한가 내가 왜 믿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간만에 이야기가 통하는 목사님을 만났다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할 말만 하고 간대요 자기는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거 그냥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몇 푼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짧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그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사람의 영혼보다 강아지의 사랑을 더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높이 여기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런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제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긴 것이 무거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감사한 것이 또 예전에 몇 달 전에 만났던 중학생이 계속 계속 이렇게 한 3, 4번 만나면서 자신이 이렇게 귀신을 본다고 이렇게 선뜻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 현장에 그저 있었고 난 이 아이에게 그저 그냥 대화 몇 마디 해줬을 뿐인데 자기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를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보면서 야 현장에 이렇게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야 한 번 전했다고 안 듣는다고 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에게 숨겨진 그 문제가 발견될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만남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나는 이 캠프를 멈출 수 없다 때로는 경찰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순탄했던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 뒤에 엄청난 고난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결국 로마는 복음화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아무 배경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하시지만 합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RTS 간다고 할 때 몸싸움까지 하면서 저를 말리셨던 분입니다 왜 하필 그 길을 가냐고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학위 받고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는 이상한 소리 안 듣고 복음 전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듣도 못도 못한 그런 RTS 학교를 가냐고 저를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사 9년 하면서 50만 원 받으면서 생활했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한순간 한순간 그 언약을 확인했고 그 언약을 따라갔고 지금 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내가 모자르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더욱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한 이상 멈출 수 없이 이 길이 순탄하진 않겠지만 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지고 교회에서 내 편 내 편 싸우는 이 현장 가운데 제가 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도운동의 한 페이지 속에 내가 있음을 기도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현장에 증거되어야 되겠는데 이 현장 가운데 그 한 영혼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며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현장에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뿐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영혼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부음바되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참된 감사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야마 즐거운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전도운동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언약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원네스를 이루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만나지는 만남의 축복으로 말미야마 구원받기로 작정된 만남 세계보금화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언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